오는 길에 너랑 똑같이 생긴 겟끼를 하나 샀다 같이 있으니까 헷갈리네 뭐 떨어졌어요 여기 나의 섹시함 나의 섹시함 종락할 수 있어 이럴까 여자들이 포기하지 여성분인 걸 말씀 안 드렸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자분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한번 둘러봐도 돼요? 편하게 둘러보세요 여기 화장실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네 혹시 뭐 제가 운동중이었어가지고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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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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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민수 그리고 그리고 네, 뭐 이름이? 저는 John 저는 Mac 멋지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? 어떻게 만나요? 어디서 너는?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디서? 미국에서? 산 Francisco 산 Francisco California 좋아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? 한국에 왔어요 여기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진짜? 어떻게 왔어요? 한국에 왔어요 아주 좋아요 어떤 게 있는지? 어떻게 말할까요? 매우 달아? 매우 달아? 왜? 내가 말해? 난 매우 달아 먹지 않아 난 김치 한 번 마시고 난 김치! 내가 물어봐도 어떻게 산프란시스코가 유명한 것 같아 음식이 맛있어 한국어는 너무 잘 아세요? 영어 잘 아세요 어. 땡? 오우, 너 한국어는 정말 좋네. 네, 많아요 아 진짜? 오오, 그런거야? 야, 역시, 그렇어 역시 자신감 역시 학교에서는 뭐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어? 수학이요 수학? 네 수학이랑 국어랑 사회요 국어라고 하는 건, Korean or English? 한국어라고 해요, 한국어 오오, 한국어가 제일 재밌구나 Thank you so much No, it's so much Thank you 번호! 하나 둘 셋 좋은 하루 되세요 자, 최종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조 씨는 몇 살이세요? 27살입니다 왜 27살입니다? 그러니까, 어머니가 그때 낳아주셔가지고 왜 낳아요? 어머니랑 아버지가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왜 빠져요? 어머니가 아름다우셔가지고 왜 아름다워요? 질문하지 그게 질문이야?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질문이 아, 그게 질문이야 야 야, 그렇게 당황하면 너 당황이야 아, 필요없고 내 스펙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해봐 스펙? 아, 오케이, 알았어 오, 조 씨는 보니까 외국어를 잘한다 본데요? 아, 예 영어, 말연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하세요? 네 오, 그러면 폐화 조금 적어도 될까요? 아, 예 알겠습니다 빵사 짜란짜란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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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라라라 그치 잘할 수 있습니다 살라 저거 저기, 혹시 여의나루역이 어디에요? 여의나루역이 어디에요? 여의나루역이에요? 여기가 여의나루역이요? 여기가 여의나루역이요 저 위에 있어요? 바로 여기 인정보면 바로 내려가 아 네 아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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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사진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살기야 이리와 하나 둘 셋 하고 계세요 사랑해 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 귀여워 귀엽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? 모모 귀여워서 몇 살이에요? 네 살 네 살 네 살 혹시 모모 한번 쓰다듬어도 돼요? 괜찮아요? 우리 모모 귀엽다 우리 모모 네 살이라 그런지 피부도 좋네 응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모모 안녕 혹시 이 분 보셨어요?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예뻐서 유명하거든요 예쁘세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니 여기 제가 사람 좀 찾고 있는데 얼굴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찾으러 왔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니야 지금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혹시 이 분 보셨어요?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해서 예쁘죠? 약간 ㅎㅎ 지금 가지고 aiming 근데 더 예뻐요 예뻐요? 너 люблю 집어에ani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